쉬웠으면 대답을 했지 않았을까요? 안녕하십니다! 초대를 해야죠? 아 초대를 해야 됩니까? 알아서 좀 들어오시면 안 돼요? 문 찾아오는 거 두시고 알아서 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들어옵니까? 야 돌보기는 켰어? 응 안 들어와 있는데 돌보기? 자라난 게 아닐까요? 하하하하 들어왔습니다 어? 어떻게 들어오셨지? 따라아기 들어갔구나 따라아기가 아니라 따라아기 에이 하아이구 오늘 녹화 30분만 합니다 왜요? 하하하하하 너무 재밌겠다 그죠 다들? 네 하하하하하 호호호 이거 인트로 건너칠까요? 네 아 네 하하하하하하하 오늘 교수님 많이 언짢으신가봐요? 하하하하 아 왜 그런건데? 뭐야? 나 여자 팬티 보면서 일어난다 넘길게요 아하 하하하 왜그래요 팬티 본다 말씀하시는데 안 넘길까요? 하하하하하 아니 왜요? 여러분들 다 들어오셨나요? 오! 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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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 님들 그거 아세요? 이거 여자 옷 입을 수 있음 이거 여자 옷 입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아니에요? 아 기다려보세요 감독 설정이 되니까 제가 이거 봐봐요 옷 입어볼게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이 사람 봐봐요 이 사람 누구예요? 저 치마 입었나요? 어 예 되게 저 치마 입었나요? 하하하하 어떻게 해 누구 닮으셨는데 치마를 입으셨네? 이 씨X 뭐라고? 씨X 뭐라고 그랬어 새X야 도끼 돌고 기란비켜주고 있네 하하하하 절대 비켜주지마 아니 몸에 피 묻어 있던 게 스키 때문이구만 하하하하 입을 다 입으라고요 저희 보고 네 입어보세요 아니 저 그걸 왜 다 입고 하하하하 야 이거 하하하하 저희 우선은 아시아나 MT 왔나요? 하하하하 이걸 왜 다 입고 있는 거죠 이거는? 하하하하 막내야 뭐해 아직도 안 갈아입고 하하하하 아 빠져가지고 진짜 저 반항한다고 머리 다 밀고 온 것 봐 그 뭐 머리 없거든요? 하하하하 이거 입멘토리 어떻게 열어요 하하하하 탭눌러보세요 안 돼요 확륜 안 되지 아니니까 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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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요즘 이런 거 다 먹힌다고 잘 먹힌다고 아 그럼 다 써도 되죠? 영상 30만 채널 내가 없앤다 아 근데! 님들 눈 안 부셔요? 나만 눈부시냐 이렇게? 내가 눈을 찔러줄까? 그럼 되지 않을까? 눈이 부쉽지다고 해서 눈을 부숴버려 이 시간! 먹어간다! 아니 여기서 이러지 말라니깐요? 교식님?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아 아니 여기가 어딘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가 어딘데요? 아 이거 여기서 뭐예요? 아니 교식님 저희 일단 터부터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? 여기다가 터를 잡나요? 님들 바다예요! 바다 있음! 그래 바다 근처야! 오미 오미 야 저기 보트도 있고 뭐있다 그래 야 저기 가방이야 이거 괜찮아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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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근데 죄송한데 이렇게 내려가는 거 맞죠? 네 맞는 거 같아요 제가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자연이 이거 맞아요? 아 맞아요 맞아요 천천히 내려오세요 뭐야 이거? 어! 어! 솔사 아악! 어 야 야 뭐 뭐야 어떻게 산산조각이 주변을 보니까 확실히 여긴 아닌 거 같아요 약간 풍수지 위에 산을 두고 그냥 지리신 거 같은데 일단 몸부터 칠 있죠? 피냄새 나니까 어우 어우 근육 봐 뭐야 우리 안에 눈꽃 himself 죽어 죽어 죽어! 지금 피난하는 거 봐 죽여부겨 여러분 이 자연이 아휴 시발 죽어라 야 짱노래 스티키 자 한마디 해주시죠 아 말이 큰가요? 네 한마디 해주시죠 어머 거시기 같다 다음 인터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라가서 털을 잡죠 저희 네 가봅시다 한번 뭐 뭐 악녀가 뭐 하고싶어 하는거 같은데 쭈글쭈글 되는 것도 계시니까 가봅시다 한번 돌복아 너 이렇게 변해 사람이? 여기엔 돈이 없어 빨리 앞장서 짜증나니까 말이 많아 이쪽이에요 어 야 야 야 빨리 와 얘들아 배고프다 야 빨리 우리 먹을 것도 자꾸 막 해야지 죄송한데 팀원 두 명이 못오고 있거든요 그 본인 배고픔 먼저가 아니라 어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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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어떻게 하셨어요? 다 최대로 올리셨어요? 어 드러워가지고 광원효과는 뭐 괜찮으세요? 나만 그림자효과를 좀 꺼야돼 얘들아 고기 생겼다 죄송한데 거기 혼자 계시거든요 이럴거면 왜 녹화를 같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빨리 오세요 그 3명이 여기 있는데 혼자 있는은 누가 누가 문제일까요? 저희들 사슴 고기라고 만들겠다는 뜻인가요? 아니에요 그럴리가 있나요? 오오 너무 빠르다 죽었어 뛰는 폼 안죽네 어 뭐야 돼지도 있는데? 어 돼지도 있는데? 뭐야 아니었네 아 이 새끼야 아 진짜 피곤해가지고 어? 어디 가시는거지? 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 길을 압니다 어 오케오케 현지 가이드 아 얘 지쳐가지고 뛰지도 못하네 아 얘 탈진됐을 때 숨소리 너무 야해 어허허헉 하아허헉 오오오오오오오 좋아 좋아 오오오오 좋아 좋아 근데 가다가 열매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 열매 잘 주워주어 뜨세요 안녀님 질문이 있어요 왜 게임 할때나 뭐할때나 다 먹을거부터 챙기세요? 허기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직시켜두는 건데 제가 절대 개인적인 사심으로 인해서 처먹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요 이게 목적이.. 목적이 뭐죠? 여기가 사실 이게 아들을 구하러 오는 건데 저희는.. 저희는 그런 아들을 구할 생각이 없고요 그냥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들은 죽었어요 집 죽었다고.. 죽지 않았어요 잘.. 잘 키워 죽였죠 아니에요 비교님 저희는 아들 하나 더 나 집 여기나 지을까요 그러면은? 여기다가? 나.. 나쁘지 않습니다 어.. 딱 베스트 한 임수 그거네 응 그치? 지지 이거 드세요 빨리! 아 존나 맛있어 씨발 내가 다 먹어서 미안하다 너는 절대 단체생활 하지 말아 먹을 것만 보면 그냥.. 어 잠깐만 저기 집 있는데요? 어디요 어디? 저기 저기 앞에 여기 앞에 집이 이 근처에 있죠? 어때요? 아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요? 모지손하고.. 진짜 너무하네 아 여기 집 있는데 굳이 지워야 될까요? 저건 집이 아니에요 원주민의 집이고 그것도 집이잖아요 왜 원주민 비야바론 하세요? 원주민이 지은 집은 집도 아니다 저렇게 하세요 아니니까 그런 뜻 아니니까 일단은 각자 집을 지읍시다 B를 누르시면은 책이 열리고 그 책을 열어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이게 할일 목록에 티미차키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안 찼나요? 네 안 차요 그 친구는 죽었어요 오케이 접수 허억 다들 꺼지세요 제나무에요 제나무에요 자 이렇게 악료바일을 하면은 아 죽습니다 야! 야! 이 안에 쳤 개새끼 좋아요 이거 나무 몇 개 들어와요 이거? 이거 89개 들어와요 어 씨발 그냥 한집에서 삽시다 오 하나 깨면 4개 나오는데 그 80개를 언제 보고 앉아있어? 마이크를 붙은 건축대도 아니고 뭐래? 어? 캠프하이오다 어 불질어 불질어 여기다가 그 저희가 제가 먹을 게가 있어요 먹을 거로 올려주면은 저 먹을 거 있어요 짜잔! 이거 저희 구워먹을 수 있어요 어? 뭐야 뺏겼어 저희를 구워먹을 수 있다고요? 아니요 다리 닭다리 어디갔죠? 고기가 되게 많은데? 어? 고기 되게 많은데? 야 먹자 고기 제가 올려둔 겁니다 어? 아 역시 불개 어? 님들 속고 속고 해는 떨어졌는데 집은 완성 안됐고 방금 규식이가 캠프파이어 도끼로 찍어졌습니다 개새빨 어디 도망가? 캠프파이어 안돼 어어 집을 시작부터 큰 걸 해놨어요? 네? 아니 일단은 사랑이 배 예은아 니가 머리수가 많아서 집을 큰 걸 고른 건 알겠는데 네가 착각한 게 있어 우린 절대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 갈까요? 일단 이거 빨리 완성시켜보세요 님들 네 명이서 잡는 거예요? 안 붙잡지 마! 안 붙잡아! 아니 미친 새끼야 나 참 야 죽여! 이 새끼 죽여! 이 새끼 어? 저희 그거 어디 갔죠? 그 보닭불? 안 보이면은 제가 부순 걸걸요? 그게 지금 말이에요? 아니 저희 좀 다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좀 살아보죠 제발 불 좀 부수지 마세요 거북이 죽지 타고 다녀요 시발 아이 뭐야 존나 없어 보여요 목이 마르시면은 열매를 드세요 오! 열매가 없으면요? 아까 어떤 애가 혼자서 다 쳐놓던데 그런지 모르겠네 생일인 거 같아 안돼 안돼 다 잿더미가 돼버렸는데? 이게 탄 거 같쥬 아니 지금 석탄 들고 계시는데요? 아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한번 먹어봐요 오우 아우 괜찮쥬 어 아이템 아 아 야 너 이 게임 하기 싫지? 아니 거기 야 한 축제 안 쳐라고! 아니 쓰지 마 롤고 저희 롤하러 갈까요? 이 침대에 제가 롤하는 게 나일지도 모르겠다 롤하러 갈까요 저희? 아 사슴가죽이구나 아 사슴 사슴가죽이 있는 사람? 나 아까 사슴 두 마리가 잡았어 저 두 장만 주실? 여기가 어디야? 님들! 님들 목소리가 안 들려요 어디 간 거야? 안 들려요 님들 님들 목소리가 님들 협박 여기까지 할까요? 하하하 감사합니다.